꽃! 엄마가 꽃 만들었어. 엄마가 꽃 만들어. 맛있다. 흰미새 짱짱빙채 풍뽀풍 우리 수박빙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박을 이렇게 파는 거야. 파서 여기 그릇에 놓으세요. 응? 응. 그릇에 놔. 어떡해. 이거 조그만 거야. 아 그거 안 찍었어. 튀었잖아. 튈 수도 있어. 아우. 나는 수영장 만들고 있어. 이거 봐봐. 뭐라? 이거 봐라. 이거를 닫고. 이렇게 놓고. 이렇게 돌려봐. 이렇게 봐봐. 봐봐. 그걸로. 이거 봐. 이거 기다리고. 이거 좀 봐. 너무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그렇지. 수영장 만들겠다. 우와. 수영장이다. 이거 봐봐. 색깔! 깨끄만 게 야죠. 깨끄만 게야 돼. 우리 다 먹었어 지금. 우와 신지 많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 여러가지 과일 넣어가지고 빙수 만들어봅시다 먼저 바나나 과일부터 넣어 이거는 우유를 얼렸어요 CDR 넣어도 돼 요거트를 얼렸어요 요거트 요거트랑 우유를 조금씩 넣어서 얼렸어요 먼저 과일 다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빼서 얼음 줄게요 우유 얼린 것도 줄게요 너무 얼었는데? 어떻게 먹지? 요거트 얼음 엄마 나 먹어볼래 자 성냥 하나 놔봐 자 놔볼 사람 나도 나 꽃만 들거야 꽃 나 꽃만 들었어 엄마 꽃만 들어 맛있다 우유 얼음인데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어떡하니 맛있는데 먹어볼까? 응 어디 보자 오케이 이만큼은 어때? 맛있네 그거 괜찮아? 응 Nos 응 오 우유 , 우유 날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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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유 올렸어. 맛있지? 오우야 손 시려? 나도 먹고 싶어. 손 시려. 오유 줄까? 응. 요거트 올리니까 맛있어? 응. 자주 올려 먹어야겠네. 어울릴 것 같아. 어울릴 것 같아. 짠. 맛있어요? 네. 이혜령 얼었다. 네. 우와. 엄마. 너 좀 빼줘. 계속해 그냥. 자. 우리 뚜껑에서 스케이트. 좋겠다. 그럼 재밌겠다. 우리 혀령이도 힘쎄네 눌러버리자 힘쎄 놀래 짐짐빌차 힘쎄 짐짐빌차 풍뽀풍 많이 녹았네 차가워? 너무 차가워? 하리님 복숭아하고 맛있어? 응 저번에 넣어놨지? 성냥이 그래 자 그렇게 해봐 또 하나 더 맛있다 맛있지 엄마 엄마도 먹어 자 먹으세요 일로 엄마 여기다 엄마도 이거 먹어야지 뭔 소리야 맛있어? 응 혀령이 맛있어? 응 혀령이 맛있어? 응 너 여기 혀령이 여기 봐봐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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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령이 좋아요 잘nesday 구독 구독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